1. 가을이 1. 가을이 3. 가을이 2. 가을이 3. 가을이 지금 일단 공연 있다가 리허설할 거 MR 잘 나오나 그런 거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떨리고요 오랜만에 이런 파티도 열고 HANDS 자체도 오랜만이라 기대도 많이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랑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한 곡 그리고 이번 앨범에 들어간 곡 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는 친구랑은 제가 좋아하는 한국 사람의 신나는 노래들로 부탁했습니다 오신 시간이나 뭐 그런 정성이나 다 아깝지 않게 재밌게 오늘 잘 마무리해서 다 즐겁게 집으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즐겁고 덕의 앨범은 멋있다 네 아 아 오늘 기분 좋습니다 판다 고메형 이 집 걸치고 파티에 와 있는데요 오늘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냥 저녁 오빠고 자냐고 네, 오늘은 특별하게 판다형한테 혼난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I'm OK라는 곡이랑 Stop라는 판다형이랑 만든 미공개 곡이 하나 있는데 그거랑 그리고 벌티고에 수록되어 있는 야해 그렇게 아마 할 것 같아요 판다고 맨즈 파티 공연 화이팅! 난 누르면서 태어났지만 뭐야, 너는 이제 뭐지? 오늘 판다공 공연한다고 해서 핸즈 플러그 왔습니다 저희 둘은 수원에서 왔고요 이 친구는 용산에서 왔어요 개인적으로 예스코바를 굉장히 좋아해서 멋있는 모습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미친 걸로 왔어서 그래도 기대하겠습니다 한국바람 한국 바람 한국 바람 한국 바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약간 장난기도 사실 많고 뭐 그렇게 이제 좀 표정이 무서운 가봐요. 그래서 저는 무서운 사람 되고 싶진 않은데 눈을 수술해야 되나 이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고요.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기대해주세요. 저기다 봐. 이따 보장.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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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곡의 곡이에요. Q.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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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도 데리고 가고 가고 왜 부르기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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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드 rides 너를 잘 잘하네 난 쫄까르네 막대다 내 바리 나의 아예 나의 아예 나의 아예 나의 아예 매주 대의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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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린 이 마라팍디! 감사합니다. 미쳤냈습니다. 경주님! 어게 saloosa! 퍼포먼스 와아 она 우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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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